저승으로 간 강림 아주 먼 옛날 제주를 여러 임금들이 나눠 다스릴 때의 일입니다. 범물왕은 한라산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임금님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아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나가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용왕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드렸지요. 다행히 그 정성이 닿았는지 범물왕은 아홉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큰 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이 연이어 하룻밤 사이에 죽고 그 아래의 세 아들까지도 이유도 모른 채 차례로 죽어버렸습니다. 범물왕은 살아있는 세 아들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하루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범물왕을 찾아왔어요. 목탁을 두드리며 스님은 왕과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참으로 영리한 세 아들님의 앞날이 무척 어둡군요. 세 사람은 내일 모래면 죽을 것입니다. 범물왕과 왕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에게 사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들이 죽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다면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발 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스님은 눈을 감고 한참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 아들을 3년 동안 궁에서 내보내 세상을 떠돌며 장사를 하게 하라고 하였어요. 고생을 하며 세상을 돌아다닌다면 조금 더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하라는 연못에 가면 어떤 여자가 말을 건넬 것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이렇게 일러준 스님은 나타났을 때처럼 바람같이 사라졌습니다. 귀한 세 아들이 세상에 나가 장사를 하며 3년이나 살아야 한다는 말에 왕비는 슬펐지만 아이들을 살리려면 스님의 말을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왕자는 왕과 왕비의 당보를 듣고 길을 떠났습니다. 등에는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한 짐씩 지고 걸었어요. 얼마 가지 않아 스님이 말했던 연못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왕자인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짓고 3년이나 장사를 해야 하다니 큰 아들이 먼저 연못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형, 난 이제 발이 아파 걷지도 못하겠어. 둘째도 형을 따라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은 두 형을 재촉했어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 연못은 위험하다고 하셨잖아요. 어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 다른 곳에 가서 쉬도록 해요. 하지만 목이 말랐던 두 형은 연못 물을 벌컥벌컥 마시며 막내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물동이를 이고 가던 여자가 새 왕자를 보고 달려왔어요.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그냥 물을 마시면 됩니까? 이 황금 바가지로 물을 드세요. 큰 아들이 냉큼 그 바가지를 받아들고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자가 물었어요. 곧 있으면 날이 저물 텐데 어디로 가세요? 둘째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큰 시장이 열린다는 말을 듣고 찾아가는 길입니다. 근처에 하룻밤 지낼 곳이 없을까요? 그 말에 물동이를 잇 여자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을이라 쉴만한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서 하루만 쉬었다 가세요. 막내 아들이 의심이 들어 그냥 가겠다고 했지만 두 형은 피곤하니까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집으로 간 여자는 새 왕자 앞에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저녁상을 차려내왔어요. 배가 고팠던 세 사람은 허겁지겁 음식을 먹고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하실 테니 이 술 한 잔씩 마시고 푹 주무세요. 저녁상을 치운 여자는 눈웃음을 치면서 술상을 차려왔습니다. 이 술은 한 잔 마시면 백년을 살고 두 잔을 마시면 천년을 살고 세 잔을 마시면 만년을 산다는 술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거절하던 새 왕자는 어느새 술 향기에 끌려 스님의 말도 잊고 넙죽넙죽 술잔을 받아 마시고 잠에 빠졌습니다. 그제야 여자는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이 여자는 과영선이라는 도둑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꿰어 재워준다고 한 다음 목숨을 빼앗고 물건을 훔쳤습니다. 사실 과영선이 새 왕자에게 먹인 술에는 한 번 마시면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독이 들어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과영선은 왕자들의 은그릇 녹그릇 비단을 몽땅 차지하고 일권을 시켜 뒷산에 묻어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찮았던 일권은 사람들 몰래 죽은 새 왕자를 연못에 빠뜨려 버렸어요. 얼마 뒤 과영선은 또 사람들을 꿰러 연못에 물을 뜨러 갔습니다. 그런데 연못에 연꽃 세 송이가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탐스러웠는지 과영선은 자기도 모르게 물속에 뛰어들어가 연꽃을 따서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한 송이는 대문 위에 한 송이는 뒷문 위에 마지막 한 송이는 부엉 문 위에 두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과영선이 연꽃 아래로 지나갈 때마다 연꽃이 머리를 마구 헝클어뜨리는 겁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과영선은 연꽃을 모두 화로에 집어 던져넣었지요. 그날 마침 심술그진 옆집 할머니가 불씨를 얻으러 왔습니다. 화로에 담겨있던 불씨를 담아갈 것이 없자 조개 껍데기에 불씨를 담아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불씨가 꺼지고 말았어요.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린가 싶어 달려나온 과영선이 보니까 조개 껍데기에 신기하게 빛나는 구슬 세 개가 담겨 있었어요. 잃어버린 구슬이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 찾아주어서 고마워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도 그 구슬이 탐나서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영선은 날쌔게 구슬을 짚더니 입에 속 집어넣고 꿀꺽 삼켰지요. 욕심도 많기도 하지. 할머니는 혀를 차고 돌아갔습니다. 신기하게도 구슬을 먹은 과영선의 배가 다음날부터 풍선처럼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열 달이 지나자 아들 세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쑥떡거렸지만 과영선은 기쁘기만 했어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세 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는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었습니다. 게다가 세 아들 모두 얼마나 영리하고 부지런했는지 공부도 잘했어요. 열다섯 살이 되던 해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보았고 모두 급제해서 꽃가마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세 아들들이 과영선에게 큰 절을 올리겠다며 엎드렸어요. 어머니 그동안 저희를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마친 아들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흔들어 보니 세 아들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겁니다. 과영선은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어요. 며칠 뒤에야 정신을 차린 과영선은 원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평소 건강하고 남에게 원한 산일도 없는 착한 제 아들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원하우 건데 원님께서 그 까닭을 밝혀주십시오. 과영선은 날마다 세 통씩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다 모으면 커다란 상자 아홉 개 하고도 반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에게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하루는 과영선이 참다 못해 원님이 지나는 길에 섰다가 고래고래 욕을 했지요. 하지만 원님도 속이 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그것도 병도 없이 죽은 이유를 원님이라고 알아내기는 어려웠으니까요. 속이 상한 원님은 아내와 이 일을 의논했습니다. 그런 일이야 염라대왕이 나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원님의 아내가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을 모셔올 사람을 찾아야겠구려. 제가 듣기로 강림이라는 사람이 근처에서 가장 영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내의 말에 원님은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바로 사람을 시켜 강림을 불러오게 했지요. 강림에게 원님은 다짜고짜 한 달 안에 염라대왕을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강림은 기가 막혔지만 원님의 말이니 싫다고 거절도 할 수 없었어요. 강림은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의 말을 다 듣고 난 아내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저승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 다녀오시면 됩니다. 강림의 아내는 남편의 옷을 한 벌 만들어 입히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서 강림이 등에 진 바랑에 넣어주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커다란 연못이 나올 것입니다. 그 연못에 무조건 뛰어드세요. 강림은 아내가 일러준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내가 말한 대로 연못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얼마나 크던지 차마 뛰어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황소처럼 크고 눈처럼 하얀 게가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놀란 강림은 도망을 가다 얼떨결에 연못에 뛰어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림은 차가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라 어느새 유황냄새가 가득한 벌판에 서 있는 겁니다. 옳지. 바로 여기가 염라대왕이 사는 곳이로구나.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저승사자가 다가오더니 강림을 염라대왕 앞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림은 염라대왕에게 공손히 절을 하고 마련해간 시루떡을 내놓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온 이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염라대왕은 너무 바빠서 강림의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세상 구경이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강림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강림과 염라대왕이 길을 나섰어요. 그런데 마침 어느 집에서 큰 굿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염라대왕은 그 집으로 뛰어들더니 상위에 있는 떡이며 과일을 마음대로 집어먹었습니다. 무당은 집주인에게 술까지 내오게 했지요. 처음에는 머뭇거렸던 강림도 배가 고팠던 터라 한참을 먹고 마셨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염라대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 강림은 무당에게 염라대왕을 어디 숨겼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저 극대 꼭대기에 앉아 있었네. 염라대왕이 극대에서 내려와 껄껄껄 웃었어요. 염라대왕은 그 뒤에도 몇 번이나 구판이 있으면 들어가 강림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더니 강림더러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틀 뒤에 자네를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가서 기다리게. 그 말을 믿고 강림은 먼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강림을 보자 마침 제사상을 차리고 있던 아내가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당신이 떠난 뒤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강림은 아내를 안심시키고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강림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듣고 난 원님은 바짜고짜 강림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혹시라도 염라대왕이 오지 않고 강림은 달아날까 봐 그랬던 겁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염라대왕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강림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우르르 쾅쾅 하늘이 흔들릴 정도로 큰 소리가 나고 번개가 내려쳤습니다. 자욱한 연기와 함께 염라대왕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은 모두 겁이 나서 부들부들 떨며 마루 밑으로 숨었습니다. 내가 재미있는 곳을 구경하느라 늦었다. 강림은 어디 있느냐. 염라대왕은 옥에 갇혀있는 강림을 풀어주게 하고 의자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원님을 찾아내어 야단을 쳤습니다. 어찌해서 네가 감히 염라대왕의 날을 오라가라 하느냐. 원님은 땅에 코를 박고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과부 과영선의 이야기를 낱낱이 고했습니다. 염라대왕은 과영선을 즉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지요. 너는 그 아들 삼형제가 진짜 내 아들인 줄 알았느냐. 네가 죽인 세 왕자가 다시 태어났던 것이니라. 네가 지은 죄는 모르고 하늘에 대고 억울하다고 하다니. 너는 이제 그동안 지은 죄값을 받아야 한다. 염라대왕이 벼락처럼 고함을 치니 어디선가 저승사자들이 나타나 과영선을 끌고 땅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염라대왕은 원님을 불러 말했어요. 강림은 똑똑하고 담이 큰 사람이니 내가 데려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처 원님이 뭐라고 하기도 전에 강림의 혼을 저승으로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은 강림의 아내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 되면 정성껏 제사를 지내 남편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빌었대요. 강림은 염라대왕 곁에서 저승리를 훌륭하게 살피며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씨 못된 공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어떤 곳에 늙은 어머니와 새 아들이 살았습니다. 늙은 어머니는 죽기 직전에 새 아들을 머리맡에 불러놓고 보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큰 아들에게는 손만 들이밀면 얼마든지 돈이 나오는 주머니를 주고 그 다음 아들에게는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사들이 나오는 나발을 주고 막내 아들에게는 입으면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훌륭한 보물을 새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마음씨가 그리 곱지 않은 공주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이 보물들을 훔치려 마음 먹고 큰 아들을 왕궁으로 불렀습니다. 큰 아들은 공주님이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정답게 말을 건네는 것에 그만 정신이 팔려서 손만 들이밀면 얼마든지 돈이 나오는 주머니를 공주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공주는 이때다 하고 주머니를 빼앗고는 큰 아들을 해가 들지 않는 캄캄한 지하실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운데 아들이 공주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갔어요. 가운데 아들도 공주님이 친절하게 대하자 그만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사들이 나오는 나발을 보여주었습니다. 공주는 이번에도 나발을 빼앗고 가운데 아들을 캄캄한 지하실에다 가두어 버렸습니다. 한편 형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막내 아우는 형들이 돌아오지 않자 앞만 해도 마음씨 곱지 못한 공주한테 어머니가 주신 보물들을 모두 빼앗기고 갇혀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으면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입고 왕궁으로 갔지요. 병사가 왕궁을 지키고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두루마기를 입은 막내 아우는 쉽게 왕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방 저방을 찾아다니다가 공주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공주는 막내 아우가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와 나발을 만지작거리며 좋아서 웃고 있었지요. 막내 아우가 갑자기 발을 쿵쿵 구르자 공주는 누가 오는가 보다 싶어 깜짝 놀라서 주머니와 나발을 이불 아래 집어넣었습니다. 막내 아우는 이때다 하고 달려가서 이불을 들추고 그 보물들을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때마침 공주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두루마기 자락이 휙 날려 막내 아우는 그만 공주한테 들키고 말았습니다. 공주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막내 아우는 보물들을 꺼내지도 못하고 정신없이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막내 아우는 한숨을 돌리고 나자 갑자기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그래서 우물옆을 지날 때 보았던 새빨간 열매 하나를 따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빨간 열매를 먹을 때마다 코가 작고 길어지더니 어느새 발에 닿을 만큼 길어졌습니다. 막내 아우는 그 옆에 있는 노란 열매를 따서 먹어보았어요. 이번에는 기다랗게 늘어났던 코가 점점 줄어들어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열매였어요. 옳다. 빨간 열매를 심술쟁이 공주에게 먹여서 코를 기다랗게 만들어 주어야겠다. 막내 아우는 빨간 열매를 따서 호주머니에 하나 가득 넣어가지고 왕궁 앞에 가서 외쳤습니다. 맛좋은 열매를 사세요. 공주는 이 소리를 듣고 하인을 시켜 그 열매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열매를 먹은 공주의 코가 자꾸만 길어지더니 발가락에까지 닿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큰일이 났다며 의원을 부르고 온갖 약을 다려먹으며 야단 법석을 떨었어요. 그 사이 막내 아우는 공주의 방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넣어둔 보물을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형들을 풀어달라고 청했어요. 그러나 왕은 머리를 저으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우는 불기만 하면 얼마든지 군병들이 나오는 나발을 뚜뚜하고 불었습니다. 그러자 나발 속에서 수천 수만의 군사들이 창과 검을 들고 우르르 나왔습니다. 왕은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형들을 풀어주었지요. 그 뒤로 삼형제는 어머니가 주신 보물들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마음 심옷된 공주는 죽을 때까지 기다란 코를 만지작거리면서 눈물로 일생을 보냈답니다. 처음 치는 훈장 옛날 옛날에 서울에 사는 이 정승이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훈장을 집에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승 내 계집종이 이상하게도 훈장을 푸대접했습니다. 찬을 가져와도 가장 맛없는 것으로만 가져오고 말 한마디를 해도 조금도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우리 훈장님을 존경하게 될까 이 정승의 아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이튿날 이 정승의 아들은 아버님 밥상에 놓인 숟가락 젓가락을 살짝 들어다가 뒤뜰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다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미리 훈장님께 자기가 한 일을 말씀드렸어요. 그 계집종이 와서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점을 봐달라고 하거든 점을 보는 채 하다가 뒤뜰에 있는 버드나무 아래에 가보라고 하세요. 이 정승의 아들은 이렇게 훈장과 미리 짜놓았습니다. 한편 이 정승의 숟가락과 젓가락을 잃어버린 계집종은 안절보절 못했어요. 이 정승이 알면 목이 달아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계집종은 얼굴이 빨갛게 되어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무얼 그리 찾는 게냐 이 정승의 아들은 시치미를 뚝 떼고 계집종에게 물었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어요. 귀신이 가져갔는지 대감님 밥상에 놓았던 숟가락하고 젓가락이 없어졌습니다. 얼른 찾지 않으면 제 모가지가 날아갈 거예요. 계집종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훈장님께 가서 점을 봐달라고 해 훈장님은 아주 이름난 점쟁이시니 계집종은 이 정승의 아들이 해준 말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훈장의 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훈장님 제발 대감님 밥상 위에 놓았던 숟가락 젓가락이 어디 있는지 좀 찾아주세요. 계집종은 무릎을 꿇은 채 훈장에게 계속 졸라댔습니다. 훈장은 제법 점께나 보는 듯이 손가락을 하나씩 헤아리며 흥얼흥얼 전보는 신용을 하다가 말했습니다. 뒤뜰 버드나무 아래에 있군 훈장은 이 정승의 아들이 하라는 대로 말했습니다. 계집종이 달려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과연 버드나무 아래에 숟가락 젓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계집종은 훈장이 숟가락과 젓가락을 찾아준 뒤부터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제 친할아버지처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 정승의 아들은 무척 기뻤습니다. 몇 달 뒤에 일입니다. 계집종이 이 정승의 방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정승이 한숨만 내쉴 뿐 도무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계집종은 무슨 근심이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이 정승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감님 통 진지도 들지 않으시니 무슨 큰 근심이라도 있으신지요. 이 몸이 비록 천하지만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집종은 자꾸 알려달라고 이 정승을 졸라댔습니다. 너 같은 것이 잠겨날 바가 아니다. 그러나 계집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정승을 졸라댔습니다. 그러자 이 정승이 하는 수 없이 계집종에게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봐라 중국 황제가 옥세를 잃어버렸는데 앞만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다는구나. 우리한테 아주 능한 점쟁이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정탁이 왔다. 만일 점쟁이를 보내지 못하는 날에는 나라 망신이고 또 중국이 그 일로 인해서 무슨 트집을 잡을 게 뻔하다. 이 말을 듣고 계집종이 방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었습니까? 그럼 대감님 우리집 훈장님을 보내세요. 점을 얼마나 잘 보시는지 모릅니다. 계집종은 얼굴을 붉히면서 예전에 숟가락과 젓가락을 잃어버렸다가 훈장의 점괴로 찾았다는 이야기를 전부 했습니다. 오 그랬느냐 그거 참 다행이로구나. 이정승은 곧장 훈장을 불러 중국으로 옥세를 찾으러 가라고 명령 했습니다. 훈장은 깜짝 놀랐지요. 거짓말로 점을 한번 봐준 것이 이렇게까지 큰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튿날 이정승이 궁에 들어가서 임금님께 이 소식을 나래였습니다. 훈장은 이제 별수없이 죽을 각오를 하고 중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승의 아들은 훈장님이 공경에 처하게 된 것이 제가 꿈인 일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중국으로 떠났어요. 이 정승의 아들과 훈장은 중국 황제 앞에 가서 옥세를 찾아 드릴 테니 보름만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황제는 먼 나라에서 일부러 수고스럽게 찾아온 손님이라며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훈장과 정승의 아들은 황제가 정해준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옥세를 찾아내야 할지 너무 난처 했습니다. 점이라도 볼 줄 알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옥세를 찾지 못하는 날에는 모가지가 날아갈 게 분명 했습니다. 훈장하고 이 정승의 아들은 밤잠도 못자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내일이면 황제한테 가서 옥세 있는 곳을 아뢰여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리운 고국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귀신이 될 것을 생각하니 슬퍼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 황제의 옥세를 도둑질해 간 바람이란 놈과 문창이란 놈이 훈장과 정승의 아들이 머무고 있는 곳에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름난 점쟁이가 일부러 옥세를 찾으러 왔다는 소문을 듣고 죽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죽겠다는 생각으로 온 것입니다. 바람과 문창은 안을 들여다보려고 창 구멍을 뚫었습니다. 창 구멍을 뚫는 버석버석 하는 소리가 이정승 아들의 귀에 들렸지요. 훈장님 누가 밖에 왔나봐요? 이정승의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훈장은 한숨을 한번 푹 내쉬고 대답했습니다. 바람이 문창을 흔드는 소리지 오긴 누가 오겠느냐 이 말을 들은 문창과 바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용한 점쟁이로구나 이 어두운 밤에 그것도 집안에 앉아 밖에 우리들이 온 것을 알다니 문창과 바람은 이렇게 말하고 후다닥 달아났습니다. 얼마큼 달아나다가 문창이 말했어요. 여복의 바람 집안에서 바깥을 다 내다보는 점쟁이가 우리가 달아나는 것을 모르겠나 어디 숨어도 곧 찾아낼 것이니 그냥 그 점쟁이 한테 가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어보세요. 바람과 문창은 도로 돌아가서 훈장 앞에 꿇어 엎드리고는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빌었습니다. 옥새를 감춘 곳을 말해드릴 테니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훈장은 속으로 뛸 듯이 기뻤지만 무척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말렸습니다. 내놈들이 너무 괘씸하여 당장에 목을 베어버리고 싶지만 그렇게 빌고 있으니 그런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튿날 아침이 되자 훈장과 이정승의 아들은 가슴을 내밀고 뻐걱 대면서 중국 황제에게 갔습니다. 배하 옥새가 있는 곳을 알았습니다. 옥새를 찾아드릴 테니 용두레를 잇는 대로 모아주시고 젊고 기운이 센 남자들도 많이 모아주세요. 훈장과 이정승의 아들이 중국 황제에게 아뢰자 삽시간에 용두레 수백개와 힘센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훈장은 용두레로 왕궁 앞에 있는 큰 늪의 물을 푸라고 명령했어요. 장정군들은 삽시간에 물을 다 퍼냈습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자 과연 그 속에 번쩍번쩍 빛나는 옥세가 있었습니다. 훈장하고 이정승의 아들은 무척 기뻤어요. 중국 황제는 옥세를 다시 찾은 것이 기쁘기는 했지만 한가지 근심이 생겼습니다. 3년간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름난 점쟁이들을 죄다 불러다가 찾아도 찾지 못한 것을 조선사람이 찾아냈으니 저런 귀신같은 사람을 그냥 보냈다가는 장차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어떡하든 저놈을 그냥 살려보내면 안되겠다. 심술 그준 중구 황제는 훈장을 불러놓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해를 따와라. 만일 따오지 못하는 날에는 널 그냥 두지 않겠다. 훈장과 이정승의 아들은 또 야단이 났습니다. 그러나 좌우간 또 보름만 기다려달라고 하였지요. 어느덧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훈장과 이정승의 아들은 미리 계획을 짜두고 중국 황제에게 갔습니다. 훈장은 중국 황제더러 해를 따올 테니 수백척 되는 기다란 사다리를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국 황제는 곧 신하를 시켜서 긴 사다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훈장은 한층 한층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얼마만큼 올라가자 훈장이 이정승의 아들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게 내가 해를 따오면 이 나라놈들은 모조리 타 죽을 것이네. 그런데 임자까지 죽어서야 되겠나. 얼른 뛰게 얼른. 이정승의 아들은 훈장과 미리 짜놓은 대로 마구 뛰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중국 황제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점쟁이들이 3년간이나 찾아 헤매던 옥새를 단박에 찾아낸 신기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니 정말 해를 따올지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먼데 있어도 뜨거운데 정말 해를 따오면 우리가 다 타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황제는 황급비 훈장이 올라가고 있는 사다리 아래에 무릎을 꿇고 훈장을 쳐다보면서 빌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해를 따오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훈장은 벌컥 화를 내면서 말 했습니다. 의리도 모르는 놈들은 다 태워버려야 해. 이 못된 놈들 같으니 훈장은 다시 사다리를 한층 한층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중국 황제는 무서운 나머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옆에서 보기에도 매우 불쌍하고 우스운 모습이었습니다. 황제의 몸으로 그렇게까지 반성하고 살 모습이니 이번만은 용서해주겠다. 훈장은 이렇게 말하고 사다리를 내려왔습니다. 훈장과 이정승의 아들은 중국 황제에게 많은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리운 고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정승 그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좁쌀을 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쥐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럼 그 쥐를 잡아다 주시오.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자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쥐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 쥐를 갖고 길을 가다가 또 다른 주막집 에서 자게 되었어요. 총각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 쥐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간직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이 되자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쥐를 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양이가 그 쥐를 그만 잡아먹었습니다. 그럼 그 고양이를 잡아다 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고양이 한 마리를 잡아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 고양이를 가지고 다시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다른 주막집 에 들렀어요. 총각이 주인에게 고양이를 맡기며 말했습니다. 이 고양이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두었다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를 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대답했어요. 어제 저녁에 그만 개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럼 그 개를 잡아다 주시오. 총각의 말에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개 한 마리를 사다가 총각에게 주었지요. 총각은 그 개를 데리고 길을 가다가 날이 저물어 또 주막집 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두었다 주시오. 총각은 그 개를 주막집 주인에게 맡겼습니다. 개를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만 말이 발로 차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주막집 주인이 난처해 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개를 차서 죽인 그 말을 주시오.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말 한 마리를 사서 총각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총각은 이 말을 끌고 가다가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막에서 자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주막집 주인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아주 귀한 말이니 잘 메어두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 총각이 말을 달라고 하자 주막집 주인이 두 손으로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황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소하고 싸움을 하다가 소한테 받쳐서 죽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이오. 그런 말을 죽인 소라도 주시오. 총각이 화를 내며 말하자 주막집 주인은 제 불찰로 말을 죽게 하였으니 할 말이 없다며 소 한 마리를 사다가 총각에게 주었습니다. 총각은 그 소를 끌고 서울에 도착해 그날 밤 어떤 주막집에서 묻게 되었습니다. 총각이 주막집 주인에게 소를 맡기면서 말했습니다. 아주 귀한 소이니 잘 메어두었다가 주시오.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를 내주시오. 그러자 주막집 주인이 미안해 하며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아들 놈이 손님의 소인줄 모르고 그만 팔아버렸습니다. 여보시오 주인 그럼 그 소를 사간 사람을 데리고 오시오. 총각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소를 사간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주막집 주인이 머뭇거렸습니다. 사람이고 막걸리고 뭐고 간에 소를 사간 사람을 데려오라는 말이 안 들리시오? 총각이 소리쳤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정승이십니다. 주막집 주인은 겨우 입을 떼었습니다. 정승이고 뭐고 간에 어서 데려오시오. 총각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막집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정승한테 가서 부들부들 떨면서 사정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화를 낼 줄 알았던 정승이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총각 참 재미있는 사람일세 총각을 이리로 데리고 오게. 총각은 정승 앞에 가자마자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를 내놓아라. 그러자 정승이 대꾸했습니다. 잡아먹었다. 뭐? 잡아먹었어? 그럼 소고기 먹은 놈을 내놓아라. 총각은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정승은 총각의 기풍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을 불러서 총각 앞에 앉혀놓고 말했지요. 자 이 사람이 바로 소고기를 먹은 사람이다. 결국 총각은 정승의 딸을 아내로 맡게 되었답니다. 은혜를 모르는 양아들 옛날 어떤 곳에 마음이 아주 인자하고 너그러운 영감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은 동물을 무척 사랑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영감이 강가로 나가보니 저 멀리 사슴 한 마리가 발을 허우적거리면서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자한 영감은 얼른 배를 저어가서 사슴을 건져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뱀 한 마리가 꾸불텅 꾸불텅 애를 쓰며 둥둥 떠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인자한 영감은 그 뱀을 건져서 배에 태웠지요. 그때 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내 아이 하나가 첨벙 거리면서 떠내려 왔습니다. 인자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영감은 그 아이 역시 건져서 배에 다 태우고 강가로 올라왔습니다. 사슴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영감에게 감사의 절을 했어요. 뱀 역시 자신의 몸으로 영감의 발을 빙빙 돌려 감았다 풀었다 하며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영감은 사슴과 뱀을 제가 살던 곳으로 데려가 놓아주고 사내 아이는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하루는 영감이 양아들을 데리고 마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전에 강에서 건져준 사슴이 껑충 껑충 뛰어오더니 영감의 소매를 물고 자꾸 어디론가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한 영감은 사슴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슴은 어떤 바위를 가리키며 앞발로 땅을 파는 신용을 했어요. 영감은 사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그 바위를 들추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커다란 구멍 안에 항아리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감은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항아리 속에 누런 금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영감이 놀란 얼굴로 사슴을 보자 사슴이 말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절 구해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드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 싶어서 드리는 것이니 가져가세요. 영감은 사슴이 준 금 덕분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은혜 갚은 사슴과 달리 데려다 키운 양아들은 매일 못된 짓만 하고 다녔습니다. 술을 먹고 와서 영감에게 욕을 마구 퍼붓더니 이런 말까지 했지요. 너 같은 영감하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세간을 좀 나누어 줘. 영감은 하는 수 없이 양아들에게 세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양아들은 영감에게 받은 돈을 불과 1년 만에 모두 다 써버리고 돌아와 돈을 더 달라고 야단을 떨었어요. 영감이 화가 나서 꾸짖자 양아들은 오히려 아버지를 관가해 고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남의 집에서 엄청난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결국 영감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영감은 매를 맞아 아픈 몸을 어루만지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느 틈으로 들어왔는지 강에서 구해준 뱀이 영감한테 오더니 영감의 팔을 확 물고 가버렸습니다. 영감의 팔은 점점 부어올랐어요. 저놈의 뱀이 은혜를 모르고 날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구나. 영감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뱀이 복숭아 잎 세 개를 물고 스르륵 다시 왔습니다. 뱀은 가져온 복숭아 잎으로 물린 상처를 슬슬 비볐어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퉁 부어오르고 아프던 팔이 금세 퉁퉁 부어오르고 아프던 팔이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뱀은 복숭아 잎 두 개를 영감 앞에 놓고 나가버렸어요. 뱀이 나가자마자 갑자기 감옥 밖이 뒤숭숭 소란스러웠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나보다 영감이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어요. 여보 대체 무슨 큰일이 생겼기에 이렇게 밖이 시끄럽고 어수선한 것이오. 왕대비 마마께서 뱀한테 몰렸는데 백약이 소용없어서 온 나라가 들썩여 그러지 이 병을 낫게 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상을 주고 높은 벼슬을 내린다는 나라의 폭우가 내려왔다네. 그제야 영감은 뱀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감은 그 사람에게 왕대비 마마의 병을 낫게 해드릴 수 있으니 제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사또에게 영감의 말을 전해주었고 사또는 재간이 있으면 어디 한번 고쳐보라면서 영감을 풀어주었지요. 영감은 뱀이 준 복숭아 잎으로 왕대비 마마의 상처 부위를 슬슬 비볐습니다. 그러자 퉁퉁 부어올랐던 상처가 씻은 듯이 가라앉더니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임금님은 크게 기뻐하며 무슨 사연으로 관가에 잡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영감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임금님께 모두 아래였지요. 임금님은 마음씨 고약하고 은혜를 모르는 양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영감은 남은 생일을 즐겁게 살았답니다. 바위로 변한 며느리 먹물 옷을 입은 도사가 대문간에서 목탁을 치며 연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 늙은이가 외양간에서 내다보았어요. 주인은 대번에 상판이 일그러지며 다시 외양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삽에다 쇳동을 가득 담아들고 나왔어요. 동량 줄 테니 바랑을 벌려라. 도사가 바랑을 벌리자 늙은이는 쇳동을 바랑에다 부어버렸습니다. 이 못된 놈아 너희들도 밥벌이는 하면서 돌을 닦든지 재주를 넘든지 해야 할 게 아니냐 염치없는 게으름뱅이 같으니라고 늙은이는 삿대질을 하며 버럭 고함을 질러놓고 돌아섰습니다. 도사는 늙은이를 멀거니 보고 있다가 쇳동을 담은 채 바랑을 여미고 돌아섰지요. 부엌 앞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며느리가 바삐 고방으로 들어갑니다. 바가지에 쌀을 담아들고 외양간을 힐끔거리며 대문으로 달려갔지요. 며느리가 도사를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워낙 성질이 괄괄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이걸 받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며느리가 깊숙이 고개를 숙입니다. 도사는 한참 며느리를 보고 있다가 바랑을 벌렸지요. 며느리는 바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쇳동이 보이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다시 도사를 보고 나서 바랑에다 쌀을 부어주었지요. 도사는 바랑을 여미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한참을 가던 도사가 다시 돌아섰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내 말 잘 들으시오. 조금 있으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것입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바로 집을 나와서 저 산으로 도망치시오. 도망칠 때는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도사는 말을 해놓고 가던 길을 갔습니다. 며느리는 엉뚱한 소리에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도사를 보고 있었지요. 한참을 가던 도사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산으로 도망칠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내 말 명심하시오. 며느리는 알겠다며 공손히 저를 했습니다. 그때 벌써 먹구름이 시커멓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몰려오는 기세가 엄청 났습니다. 구름이 잔뜩 성이라도 나서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금방 장대 같은 빗줄기가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며느리는 집으로 달려갔지요. 식구들이 모두 마루에 앉아 비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 비가 예사비가 아닙니다. 산으로 피해야 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산으로 피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비가 오면 산에 갔던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을 두고 산으로 피하자고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식구들도 모두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비는 엄청나게 쏟아지고 며느리는 새파랗게 질린 눈으로 빗발과 식구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센 빗줄기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게 예사비가 아닙니다. 피해야 합니다. 아까 그 도사가 이렇게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하시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산으로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서 피하십시다. 그 도사는 예사도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 작자가 무엇을 난단 말이냐 그런 녀석들은 모두가 돌파리들이다. 며느리는 발을 동동 구르지만 식구들은 모두 웃기만 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며느리 혼자 집을 나섰지요. 쾅쾅 뇌성 병력이 하늘을 찢었습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산으로 올라갔지요. 앞쪽 산자랑 너머로 아득히 보이는 저쪽 동네는 이미 물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저 동네가 잠기는 것으로 보아 자기 동네도 틀림없이 물에 잠기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스님이 말한 대로 돌아보지 않고 빗물과 눈물을 훔쳐내며 산으로 산으로 올라갔지요. 며느리는 고개가 저절로 뒤로 돌아가려 했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고 가쁜 숨을 식은거리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번개뿌리 칼날처럼 하늘을 짓는 소리에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동네에다 벼락을 때린 것 같다. 벼락 소리가 바로 자기 뒤에서 나는 게 틀림없이 자기 동네에다 벼락을 때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올라갔지요. 자기 동네에다 거듭 벼락을 때렸습니다. 하늘도 갈라지고 땅덩어리도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고개를 손으로 붙잡듯 돌아보지 않고 산으로만 올라갔습니다. 아이고 우리 식구들 다 죽겠다.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동네는 없어져버리고 동네에 있던 자리는 큰 웅덩이가 되어버렸지요. 우리 식구들이 다 죽었구나. 그 순간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감쪽같이 없어져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없어진 자리에 바위가 하나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큰 바위가 덩실하게 솟아 올랐습니다. 사람 키 다섯 배도 넘을 것 같았지요. 바위는 구부정악에 서서 동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동네를 내려다보던 모습 그대로 입니다. 며느리가 바위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비는 그 기세로 계속 쏟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산자락에 있던 자잘한 동네들도 물에 잠겨버리고 물은 바위가 솟아난 산 중턱까지 차올랐습니다. 며칠 만에야 비가 그쳤어요. 산뽕울이 몇 개만 남고 모두 물속에 잠겨버렸습니다. 동네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자 서서히 물이 빠졌지요.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 닷새째가 되자 들판이 나타나고 강줄기가 나타났습니다. 집들은 모두 내려앉아 버리고 기둥이며 석갈에도 거의 다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동네가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고 여기저기 덜어 돌단만 남아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동네는 벼락을 두 번 세 번 맞아 동네가 아예 없어지고 깊은 연못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산으로 올라갔던 도사가 내려왔습니다. 며느리가 변한 바위 곁으로 갔지요? 그 못된 세상을 돌아보지 말라고 그리도 단단히 일렀거늘 사내들이 다스리는 이 못된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본단 말이냐. 사내녀석들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매일 싸우고 죽이고 곡식 한 톨 나눠먹을 줄을 모른다. 너희 여자들이 아니면 이 못된 세상을 누가 제대로 바꾼단 말이냐. 도사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를 여기에다 이렇게 오래오래 바위로 세워놓을 것이다. 이 세상 여자들이 모두 이 바위를 보고 깨우치라는 것이다. 백년 천년 눈 맞고 비 맞으며 그렇게 서서 이 세상 여자들을 깨우쳐라. 도사는 바위를 향해 말을 해놓고 저쪽으로 사라졌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남자들이 지배해온 지금까지의 세상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훗날 세상 사람들은 이 바위를 며느리 바위 동네가 없어진 곳에 생긴 곳을 장자못 이라고 불렀답니다. 장자란 큰 부자를 점잖게 이르는 말이랍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옛날 이야기는 재미도 있지만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줍니다. 단순히 오래전부터 전에 내려온 이야기가 아닌 우리 조상들의 삶과 철학이 그대로 녹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정승 딸과 결혼한 총각 이야기에서 총각은 지혜와 기지로 좁쌀 한알로 동물들과 교환을 해가며 끝낸 정승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지요. 옛날 이야기에서는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것을 말해준답니다. 오늘도 지혜와 재미가 담긴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myself open favor set